마포구는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포구는 서울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실질적 성평등 구현과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등 2개 분야 11개 세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구 보육과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마포구는 결혼기피와 출산 포기 등으로 인해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여성 및 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